안녕하세요 콜라뼈입니다. 제이스타일과 함께 지금 내가 좋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20대가 정말 다이어트 였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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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다이어트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그때 가장 후회했던 건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더 많이 좋아해 줬으면 나는 그 시간에 나를 되게 좋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성공한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내 자신을 항상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가 저는 되게 뜻깊고 되게 좋았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요새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보고 지금 내가 좋아 라는 말을 한번 외쳐보세요 외친다고 해서 그날부터 내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날들을 만들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너무 좋아지는 그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직도 저를 좋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어요 가장 나를 좋아하고 내 편에서 항상 나를 응원하는 건 내 자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한번 외쳐주세요 지금 내가 좋아 구독자 친구들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언제나 사랑하고 지금이 가장 예쁠 때인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알았죠? 꿀렛이 친구들 안녕 안녕